초저출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 총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구 변화는 한국교회 성도수 감소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여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인 초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총인구는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짓고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예측한 총인구 감소시점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0년도에 사망자 수 31만 명, 출생아 수 7만 명으로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출생아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서 2070년도에는 사망자 숫자가 70만 명이고 출생아 수가 20만 명이나 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인구 변화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도 가파르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1960년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는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삼각형 모양의 구조였으나 2020년에는 30대에서 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 2070년에는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이러한 인구 변화는 탈종교화라는 시대의 흐름과 겹쳐 교인 수가 지금보다 급감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교인 초감소 시대를 맞아 목회와 사역 방향에 대한 교회의 고민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교인 감소 시대가 되게 되면 성장 지향적 목표 아니라 내실 지향적 목표로 전환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0세가 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분들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회 주체로서 사역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총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한국교회 송도수도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비중이 확대되는 등 교인 연령층에 대한 변화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인 감소 시대에 맞는 목회와 사역 방향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